전주시가 중소기업의 고용유지를 돕기 위해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포함한 전주형 고용안전망 4플러스1전략을 추진합니다. 여기에는 거버넌스와 고용안전망 구축, 플랫폼 노동자 지원, 전주형 일자리 등 4개 전략이 포함되며 핵심 신규 사업인 퇴직연금 지원 사업이 추가된 형태입니다. 퇴직연금은 사업주와 종사자, 전주시가 각각 일정 금액을 정립해 연금으로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시는 희망구업 100곱을 모집해 퇴직연금 제도를 운영할 예정으로 올해 안에 제도를 마련한 뒤 내년부터 사업을 본격화합니다.